안녕하세요. 네이버 온스테이지로 인사드리게 된 문문입니다. 정신없이 노래하다 보니까 여름 가운데에 와있네요. 노래를 만들 때는 그렇게 추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덥네요. 저는 항상 그때그때 그 계절에 머무르겠습니다. 변할 수는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계절에 머무르겠습니다. 숨은 음악 세상과 만나다 온스테이지 딴 생각 위로 풀었지 빈틈도 없이 어느 장면 하나를 보았어 너는 들판에 불을 질렀고 너는 불꽃 하나를 주었어 더 작은 기도를 드렸고 이리 와주노 compl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